모세와 여우수와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한 앞에 대면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꿈이나 환상은 수준이 낮고 그냥 말씀으로 다른 선지와는 꿈으로 환상이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에서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후계자가 여우수와가 됐는데 하나님이 여우수와 후계자로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급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영적으로나 오늘날 모든 실력으로나 준비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네 아들 젊은자 수정자 여우수와는 혜의막을 떠나지 않이 아니라 그 전 성경에는 청년 여우수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혜의막을 떠나지 않이 아니라 모세는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진으로 돌아와서 좀 쉬기도 했겠지요 나이도 먹고 그런데 여우수와는 어땠다고요? 혜의막을 떠나지 않이 아니라 그 혜의막을 지키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여우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여우수와 그냥 네가 후계자 돼?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여우수와는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옆에서 수정 들었고 모세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정말 모세의 모든 것을 손발이 되었어요 여우수와 1장은 모세의 시종 여우수와 시종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냥 여우수와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춰야 되지만 인생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통제가 나오는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 사람 사람 됨됨이 삶의 태도의 모습이 80%라는 얘기예요 80%가 인생 성공이냐 실패냐는 것은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 오늘 우리 청년의 시비들에서 헌신이 뭡니까? 내 몸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을 주님을 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기뻐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자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극율하심 받은 자로서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겠어요 원래 뜻은 그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극율하심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신자가 피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죄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따라 됐으니까 마땅히 주님이 보혈을 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은 주님께 드리는 것 그냥 산 제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산 제사 그냥 산 제사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산 제물이 헌신인데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은 하나의 은혜 받았고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청년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뻐하신가 10편 110편 3절에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갔던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거다 권능의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령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 즐거이 헌신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새벽 이슬 같은 왜 새벽 이슬이라겠냐면 여러분 이 새벽 이슬이 후만의 이슬이 많은 이슬 방호를 상상하세요 중동 지방은 우리보다 더 이슬이 많답니다 이슬에서 줄줄줄 물이 흐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그 많은 주의 바로 이슬 같은 많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청년을 해석할 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이도 청년이지만 마음이 청년인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청년인데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이고 나이는 많은데 그 마음에 뜨거운 청년의 귀일이 청년의 뜨거운 설렘이 청년의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24장 사져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이른 산 아래에 재단 쌓고 이슬아의 열두 집하에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슬아의 자선의 청년들을 보며 여호와께 바로 서로 번제와 함혹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신의 산에서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19장에는 굉장히 우리와 내성의 속에 벌벌 떨었는데 나중에 재물을 드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는 상황인데 뭐라 간가 여기서 청년들을 보내어 본제와 함혹제물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나이는 어려워 우리가 어른들이 많잖아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대 선교사라고 하신 바로 원두부두나 그 많은 선교사들이 나이가 몇 살 때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예요 20대였어요 20대였다니까요 그대의 그 헌신의 뜨거운 마음이 이 나라를 살렸고 그들이 보금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겠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걸 썼는데 뭐 6개월 배를 타고 하니 그런 얘기들 정도로 목숨 걸고 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목숨 걸고 피 흘린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의 뜨거운 그 가슴에 피가 우리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20대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아직 어리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들 스포전이나 그분들 다 20대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자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 제가 세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그들이 다 청년 시대에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잘한 대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1장 8절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우상에 들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의 포도주로 또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으리라 거로한 믿음의 사람 내 거로한 순계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황관장이 야 너희들이 만일에 음식을 먹지 않고 처치하게 되면 내 모가지가 위험해 그때 지혜를 짭니다 그래서 사도라메사 아베노세 내 친구가 그러지 말고 열흘 동안 시험합시다 그래서 내가 채식만 먹어도 우리 유택한 거 보자고 그래서 결국 10일 지냈는데 얼굴이 유택한 거예요 고기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육신전은 고기가 맛있고 먹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의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 바친 재물을 절대 먹지 않겠다는 그 결단 뜻을 정하여 먼저 마음의 자세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그 시험에 합격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다니엘 10장 17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항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두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국무청리되는 것이 환상과 꿈을 잘 해석해서인데 그냥 잠자고 있는데 뚝딱 환상 꿈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절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환상 꿈 능력을 주실 것인가? 아니에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 자세가 나는 절대로 깨끗하게 걸어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그 결단에서 10일 채식시험에 합격을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에 뭐 줬어요?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차 시험에 합격을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마음의 자세와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꿈과 한성을 해석한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뚝딱 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연단을 혼란시켰을 때 거기에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 전 세계를 통치한 그 영광의 나라에 국무총리를 세울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분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해봐라 내가 예상한 놀라운 꿈을 꿨다 꿈을 해석해봐라 예 박사수사들이 왕이야 왕이야 말씀만 없어서 우리 해석해 다닌다 그러지 말고 내가 어젯밤 꿈꾼 내용을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해봐 아이고 망해 앉았어요 왕이야 왕이야 꿈을 말을 해야 해석하죠 너희들 내가 꿈 얘기하면 꿈은 이연령 비연령 마음대로 뚜드려 맞춰 해석해볼 건데 그 말이냐 어떻게 하냐 내가 꿈꾼 알아맞혀봐 얼마나 그래서 역시 늦은 상황이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런 통치론 같아 진짜 가태를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정말 이사회에서 옥석을 빨리 구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 옥인지 석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까지 이제 큰일 났어요 어이고 다니엘이 지렀기에 왕이야 왕이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미를 주시고 시간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친구와 함께 하나님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왕 꿈꾼 내용을 가르쳐주세요 왕이야 왕이야 해석했나요 뭐냐 왕이 큰 신상을 받나이다 아 머리는 정금이고 어마어마한 신상이 돼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두 달은 철인데 열 발가락이 있었는데 뜨인 돌이 날아오니까 그것만큼 완전히 부서져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왕이야 왕이야 그걸 받죠 와 어떻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왕은 바로 정금 머리인데 왕보다 못한 나라 메데이 파사 나라가 나옵니다 두 어깨 양쪽은 나눠졌어요 헬라 제국이 통일합니다 허리가 하나 됐어요 동놈아 손으로만 나눠집니다 열 발가락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뜨인 돌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이 부서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를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준 대로 단일히 해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와 내가 말 안 해도 무슨 꿈꾼지 알아맞히고 그런 해석은 당연히 맞는 것이죠 의심할 것이 없어요 완전히 왕이 무릎을 꿇어요 뭐라고 합니까 야 니 하나님의 참신이다 은밀한 게 어떻게 나타내냐 모든 귀한 선물을 주시고 바벨란 도의의 지 어른으로 삼았더라 높여주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명예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쓰시지 그냥 우연히 아니 총리되고 높아지면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안된 사람이 높아지면 못하겠어요 그게 더 문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일을 아름답게 만들었으신데 하나님도 계획했지만 우리 인간도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뜻을 정하고 왕의 짐 먹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왕의 왕이요 좀 시간 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왕이 무슨 꿈 꿨습니까 보여주세요 바로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냥 어쩌다 줄을 잘 서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될까 아니요 네 영성능력만큼 네 죄 만큼 바로 네가 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네가 노력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요셉 얘기 좀 할게요 요셉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종살이에요 노예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얼마나 일었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군무총리되기 전에 가정총무부터 돼야 뚝딱하지마 가정총무부터 돼야 바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지혜롭고 명철한 가운데서 이야 주인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오늘 우리 자세가 거의 필요합니다 어쩌다 하셨어요 운이 좋아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력대로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려 살았던 데 시험이 왔습니다 보대와 제가 막 이거겠죠 그런데 어찌 그나그나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고 같이 있지도 않아요 그 당시 보대바라차가 하루마야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생각시키고 날마다 욕하고 여러분 그 나이가 요셉이 28입니다 가장 힘든 날이에요 지금 부모를 떠나서 11년 동안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넘어진 줄 아십니까 외로움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대화 상대가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여러분 보대바라차가 아마 그 당시 장관 부인이 미녀가 아니었겠어요 자기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욕했겠죠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입니까 여기 선을 넘어져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은 절대 어떤 세월을 보내지 않았으면 2년 동안 정치수용소에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갑자기 국무총리 세워서 할 것 같아요 정치를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수급량 가까이 했고 바루왕의 성격이 모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내가 국무총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그 과정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정치수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결정되려면 여러분 콧받아갖고 잠자고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면 꿈에서 할 줄 알아 절대 안 됩니다 내 그 현실에서 최선도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의해서 때가 되니까 꿈에서겠어요 꿈에서 그게 무슨 그것이 속물길이 될 줄 몰랐어요 오늘 적어도 그렇게 두 장관이 근심하고 염렬할 때 그 문제를 위로해 주고 해답해 주고 사랑해 주고 섬겨주는 오늘 거지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해 줄 때 축복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국무총리가 드디어 되었어요 나중에 이 바로 왕이 뭐라 그런가 자 여러분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다 계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아 왕이요 왕이요 이렇게 이렇게 5분의 1을 전부 저장하고 해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때 계획까지 완벽하게 치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대보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믿음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냐 네가 준비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우세요 이만큼 여호와 신의 감동되자 누가 왔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신의 감동됐다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너의 신의 진짜 신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요셉도 종으로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짓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오늘 청년들이 내 환경을 다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똑같은 신이 있는데 누구는 다니엘이고 누구는 요셉입니까 오늘 우리는 똑같아요 네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란 다윗 지금 세 사람 전부 청년식이에요 20대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가 곤랏을 이김으로써 역사의 새 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는 군인 왕이 아니에요 형이 윤문 갔어요 아 근데 큰 거장 곤랏이 어마어마한 기가 저부터 1m는 높아요 그가 입은 가부만 해도 100개 넘어요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아마 이 땅에 곤랏보다 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농구선수도 2m 80은 없어요 그런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요가입니다 다니엘이 막 그 다윗이 화가 났어요 무엇이 아니요 하나님을 모여간 이 할레바찌 보단 백성아 그는 뭐 때문에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해 할레바찌 보단 저 백성이 내가 나가겠다고 나가겠다고 목적은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들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청년이에요 그 자세와 그 뜨거움이 없는 사람이 뭘 기사나고 다 보고 그건 청년이 아니에요 늙어버린 거예요 정의 신을 해서 원칙을 해서 하나님을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지 너는 칼과 장과 단청으로니와 나는 망군의 하나님 네가 모여 계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느라 하는 그 던지는 그 물멧돌이 여러분 나 놀라운 것이 너무 일체해요 바로 방금 했던 유모상이 환상받던 그 큰 신상이 권리아시냐 비슷하잖아요 그 누군의 성황이 보았던 그 환상에 뜨인 돌이 날아갔잖아요 권리아 또 뜨인 돌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뜨인 돌이 반석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예수고 믿음으로 던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권리아 앞에 나가 한번 그 가까이 가봐라니까 가도 못해 맞추고 안 맞추고도 몰라 하나님도 네가 물멧돌 믿음을 던졌을 때 성령이 일하시더라고 던지도 않은데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냐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 무슨 성령이 일하시냐고 절대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한 그 물멧돌 정확하게 이마에 명중을 시켰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싸워만 이겼어요 사울의 해주기나 천천타이드 만만이라는 그 인기에서 그것 때문에 도망나고 피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이술 30세에 딱 왕 세웁니다 30세에 나이가 있어요 요새부터 30세였어요 정확합니다 이스도 30세부터 이랬거든요 그리스의 모형들이에요 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 자, 다니엘, 요셉, 다잇 환경이 좋았습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망했어요 인간 쓰레기에요 노에요 밟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청년의 마음 뜨고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쓰셨어요 그런 자를 오늘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내가 산 재물로 드리겠다는 뜨거운 마음 그들이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에게 방해된 그 돌을 그걸 디딤띠러 삼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부모가 좋은 자리를 다 이루어졌고 다 그래서 금수죠 아니요 절대 요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냐고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포로였고 다시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가 역사를 움직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의의 사람, 뜨거운 가슴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 작년도 똑같습니다 네 마음에, 청년의 마음에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 또 하나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시 나빠 여와라 알지 못했더라 험리의 비나스 당시 엘리의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때 그 당시 엘리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사사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 왕을 두 개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과 목사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놀라운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 아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량자라 뭐라 알지 못했더라 회막에 수정된 여인과 동치마가 말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바로 블레스과 싸울 때에 칼에 맞아 다 죽어요 또 하나 사무엘상 8장 3절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 누군지 알아요 사무엘 자식들이에요 엘리는 좀 그런다게요 영적으로 비교되는데 사무엘 같은 훌륭한 그 훌륭한 아버지의 굴륭한 사사 그 사무엘의 다이대 기름 벗고 바로 사월의 왕이든 이스라엘의 건국을 기초로 세운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따르지 않냐고 이익 딸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후계자가 되니 못 오고 말아요 앞에 고난과 어려운 과문에서 일어난 세 사람과 그 영광의 자리 아버지의 모든 후광을 입었던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어느 과정에서 아버지가 술주정병이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술주정병이었어요 두 자들은 절대 술을 보지도 말았어요 다 똑같은 아버지 아래 두 아들이 하나는 술주정병이 아버지 따라고 하나는 절대 술을 보지도 마라 질렸어 아니야 인생은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어느 자세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유한일서 2장 선진의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미라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겼으미라 오늘 누가 영적 청년이니까 악한 사단의 관세를 깨우고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마기를 이겨야 돼요 믿음의 사람 성녀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환경 다 돼요 네가 이기라는 거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요 일어서라는 거요 넌 내 할 수 있다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선한테 이루는 거 저는 필립 브루스라는 목사님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했냐면 나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겠다 정신 자세가 중요해요 내 능력이 이 정도니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지금 74개의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쉬울 수 없어요 수많은 지옥에 불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요 얼마나 오늘 내가 한 사람 살리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최선을 더 어려움을 것인가 하나님은 네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지만 입은 네가 열어 입을 하나님 찢어주지는 않더라고요 네가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한 만큼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자세냐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려야지 한 번 밖에 사는 모든 인생 아니 일생 두 번 살면 이생 세 번 살면 이생에 일생이에요 한 번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년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기냐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내가 좀 높은 자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혜시 곤란을 이기고 그가 왕이 오를 걸 몰랐어요 죽더라도 한 명광을 해서 어찌 저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쓰시기더라 오늘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미국 남북전쟁 때 터지기 전에 와우이조 대농포인 테이러시 농장 한 거지같은 소년이 들어왔어요 17세의 짐이었습니다 머슴으로 고용했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 부자세 테이브 예동딸을 이것이 사랑하래 너 가 쫓아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 예동딸을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이 짐이란 청년이 나중에 35년 후에 그 짐이 있었는데 그 창고에 짐이 딱 보니까 제임스의 카필드 현재 대통령이에요 그 쫓겨난 그 청년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렘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육군 소장을 갖춰서 하원 의원이 8번 하고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사람 잘못 봤겠지요 자기 사고가 대통령의 주인에 쫓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두뇌가 인간의 두뇌가요 태어날 때 이미 뇌세포가 결정돼서 아이콜가 결정했는데 약 140억 개래요 그런데 20세까지 제일 극치수를 이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10만 개 20만 개씩 뇌세포가 죽어가요 30세의 4% 40세의 8% 50세의 12% 20세의 절정에 뇌세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가 태화돼요 진행주소가 낮아져요 기억력이 상실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상실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나이에 청년의 나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려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저는 제 얘기에서 미안한데 제가 옛날에는 예비고사였어요 예비고사 고3 끝나고 대학 시험 쓰고 나서 약 한 두 달 석 달 동안에 3월 달에 계약을 하니까 노는 기간에 아이고 고3 해방됐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때 공부를 했어요 시골의 호렁불 밑에서 그때 이 고등학교 1, 2, 3 영어책을 거의 성경 빠져 달달달 단어 다 읽었어요 스탠다드라는 영어책이었어요 그 단어가 7천 달아예요 아니 대학 들어간 게 중요하냐고 내가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 자리들을 공부하고 정말 4년 동안 해를 썼어요 군대에서도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그 당시 내가 파생과 2만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장신대 신대용 공부학교에 있고 조선대학교에 들어갈 도록 물론 그때 뭐 그거 써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고 성공했다 아니요 저는 지금도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난 목회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나름 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되고 마세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나는 그거 몇 번 써요 1년 10년 20년 동안 그거 정확하게 공부가 나와요 왜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최선을 다하냐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오늘 네가 최선을 다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됐느냐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내 능력껏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논리에 나을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어떤 자세로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진기습관 얘기입니다 진기습관은 정말 열악한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공부도 못했어요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진기습관 세계 역사의 가장 넓은 땅 알렉산더 무슨 헬? 아니 누구? 아니 그 땅 다 변경받아도 아시아 중국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를 지금까지 제일 땅을 넓히게 잡은 사람이 진기습관이에요 진기습관은 근데가 10만 명이 안 됐대요 우리나라 5천 명 갖고 우리나라 슈퍼스를 만났어요 그 리더십이 탁월하게 됐는데 그가 화살 맞고 도망가고 목에 칼 차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죽을 겁이 얼마나 넘겨던지 몰라요 그 고생을 잘 이겼어요 그가 뭐라는가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을 지혜롭게 그걸 잘 들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는 내 자신의 바로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진기습관에게서 깡그리다 없애렸다고 했어요 내 자신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 자기 인생을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다스렸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뤄던데 하나님의 능력을 산 사람이 성령을 산 사람이 왜 못하냐고 자세가 중요하다 봐요 태도가 중요하다 봐요 얼마나 신앙생활 삶의 자세가 태도가 중요한가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겁니다 칸내 영화제에 최고 작품을 받은 밀양이라는 영화가 내용입니다 신혜란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불행이 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가서 살았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었을 때 통복을 정도가 아니에요 피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인생 죽지 못해서 하는 고통감을 해서 그가 전도를 받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에 임하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교대소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보고 싶다 않고 하죠 내 아들 죽인 놈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징그럽지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날 용서했으니 너희가 내 죄를 용서한 것이지 내 이웃을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슴을 두근두근하고 유괴범을 만나러 왔습니다 면회가 됐어요 그런데 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대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괴범이 아주 수염도 싹 밀고 산뜻하고 얼굴이 환하고 밝아서 바짝이 같이 나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당신을 용서해 왔습니다 하는 그 어머니의 그 가슴이 뛰고 있는데 예수님 용서라고 해서 용서되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그런데 유괴범이 뭐라고 하죠 아 그러십니까 나도 교대소에 예수님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다 내 용서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통쾌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아이고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할 줄 몰랐습니다 진정 믿을 건데 이런 애가 그 시내가 내 새끼 죽인 유괴범이 이놈이 내 앞에서 웃어 나 평안하다고 나 용서받다고 그 어머니의 맘에 뒤틀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이 있어 내 마음에도 고통이 있어 지금 내가 용서 안 해 줬는데 누가 당신이 용서했단 말이야 남에게 죽음의 고통을 준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워 그 어머니가 미쳐버릴 정도로 팍 보통스러워 오늘 그 어머니의 신의 마음을 이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잃은 그 어머니의 가슴찌는 아픔 눈물 슬픔이 있어도 내 죄의 용서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진정 가슴속에서는 진실한 용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상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 아들 죽인 유괴범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우연히 죽었다 이거 다릅니다 유괴범이라니까요 아주 나쁜 악질이에요 여러분 이 살인물 유괴범이 자기 죄악을 생각하면서 깊이 통곡해야 되잖아요 아픔에 눈물이 없어요 예수 설령 믿을다 하더라도 그 아픔에 눈물이 없어요 이런 어머니의 용서를 아니 네가 받을 자격이 없다 해야죠 나만 평안하고 기쁘다고 아 진정 나도 믿을 건데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좋아요 통쾌하고 웃는 거예요 적어도 유괴범이야 이런 모습을 가져야죠 나는 예수님 용서했지라도 나는 범은 죄악이 얼마나 큰지 고통나 어머니의 칼이 찢어진 그 가슴을 상상하면서 자기도 괴로워해야죠 감히 어떻게 수염을 갖고 나의 값수염을 뽑아버려야지 아니 최소한 잠 못 자고 고통을 느끼면서 덥수로 한 간에 면회장에서 나왔다 합시다 어떻게 내가 새끼 밥 먹을 자격이겠습니까 나는 먹질 못해서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그리고 고개를 못 들고 주님 어머니 당한 그 고통의 아픔의 천분지 일도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분의 일도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 괴로워서 나는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놈이에요 통곡해야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래 그래 한 번 그런 거 어떻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용서했잖아 나도 당시 용서로 왔어고 돌이 껴안고 통곡할 것 같아요 유괴범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몸둘 바를 몰라야지 그랬으면 그 어머니가 마음 뒤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어느 스토리 얘기도 되지만 오늘 우리 마음의 자세도 중요한데 제가 뭘 알고 보시냐면 인생은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긴다이더라도 보면 알아요 이 자세와 태도가 안 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기본이 오늘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하느냐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유럽이 오늘 식당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손님이 화를 박으면 여보 여기 와봐요 이게 파리예요 파리 정읍원이 와서 보니까 진짜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고금시에 파리가 빠졌다니까 난리게 났어요 이 정읍원 청년이 아니 손님 이거요 파리 아니고 콩이예요 입당하고 꼴 다 생겨버렸어요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손님이 주인님 뭐라고 세상에 내가 여기서 음식물인데 파리가 빠지는데 파리라 하니까 당신 정읍원이 파리 아니고 콩이라고 하면서 꼴 다 생겨버렸어요 증거도 없어 이제 꼴 다 생겨던데 어떡해요 분명히 파리였어요 그러나 삼켰어요 내 정읍원이 지가 이 식당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충성하기 때문에 주인이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 놈 됐다 나중에 그 식당을 그 청년에게 물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이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냐고요 어떻게 이러면 상대로 하냐고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세상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보세요 내가 충성해보세요 직장에서 최선 다하세요 저놈이 나가면 우리 회사인데 안돼 저 사람 꼴 필요해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벌써 계산하고 따지고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내 뜨거운 가슴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청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청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복된 예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사과 곧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신을 흔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지소서 최악의 어둠소 해매던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볼도 세상 없는 맘에 부소서 빛나소서 성명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사람처럼 물처럼 성명이요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명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명이요 빛나소서 성명이요 빛나소서 성명이요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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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명이요 빛나소서 성명이요 빛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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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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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위치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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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입하소서 성령이여 입하소서 성령 하나 빛이여 지금 이곳에 입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입하소서 성령이여 입하소서 성령이여 입하소서 성령이여 입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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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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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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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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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소서 바람처럼 눈물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눈물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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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울쳐도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빛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마소서 바람처럼 울쳐도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빛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마소서 바람처럼 울쳐도 성령이여 빛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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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